Q. meatspin Q. meatspin Q. meatspin 안녕하세요. 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영입니다 여기 어디예요? 여기 ETC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 무슨 어떤 도전하러 왔어요? 여기 있는 프로페셔널 사진 붓? 프로페셔널 사진 붓? 근데 보통 사진이 아니잖아요. 그건 이따가 예스, 렛츠고 네, 그러면 우리 시작하기 전에 컨셉 잡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You make me awkward 그래서 작가님이 미팅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원래 이래요 원래 친하지 않아서 그래 저희 사진 한번 쭉 보여드릴 테니까 맘에 드는 거나 뭔가 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네, 근데 아까 그 그 틀어자마자 딱 눈 튀는 거는 저 이런 컨셉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도 고양이 키우고 그래서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아? 형도 맞아 맞죠 추억 같은 거 이제는 우리 모든 추억을 다 태워버린다 그런 의미도 넣지 않나요?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연락하지 마 알겠어, 미안해 저는 좀 윈테이지나 앤틱 좀 90년도, 70년도의 그런 느낌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옛날 스타일 좀 코믹하게 너무 귀엽죠 네 어? 제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어 우리 둘이잖아요 하나는 그걸 우리 그때 샤핑 사는 거 그거는 좀 웃기게 하고 근데 이거 좀 이런 느낌 한 컨셉은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고 네 한 컨셉은 좀 옷도 약간 특이하고 프린트인 거 그러니까 네 좀 재밌는 합성 많이대로만 재미있는 이미지로 하는 좋아요 배경이 우주 쪽으로 가졌어요 네네네 그 무드만 사실 하나만 정해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만들어줄게요 아, 진짜요? 그러면 그 우주랑 액션, 뭐 거물이 같은 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서 그런 거 액션, 우주 액션, 그런 거 하나랑 여기 약간 수업적인 이미지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작업해보면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이 사진을 약간 보이는 좀 뭔가 어색한 어색한 모습을 네 네 이 사진을 포페셔널하게 하세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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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요 지금 핫한 맛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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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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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찍으러 간다고 왔는데 저는 사진 찍기 싫은 거예요 어 네네 억지로 웃으라니까 웃는 데 보다 이빨만 붙는 지금 너무 약간 타가 난 느낌인데 이 정도 이런 것도 좋고 억지로 웃으라고 해서 웃은 것 같은 느낌으로 웃으면서 눈을 깜빡깜빡 실수를 깜빡깜빡 거리다 찍은 것처럼 오 좋아요 저는 이런 느낌 좋아요 아 힘들어 목 아파 저 이런 것도 안 좋은 거 했지 오케이 오케이 요 아까 미래의 스프다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촬영 먼저 할 때는 어떤 생명과 싸우고 있는 남포제스 네 좋아요 역시 남포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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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할까? 이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방구 그 불 방구요 이거 방구는 일단 찍어놔 그 레이저 레이저 눈 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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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번에 표정은 일단 이 앞에서 다 그렇게 네 본격이 지우고 모든 상탐한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를 하나를 이렇게 하고 그냥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란어 이거 찍고 다음에 우리 그 중에서 파이팅 그 액션 무비 너 열어볼까 이번에는 진짜 이런 식으로 자 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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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아니 계속 웃었어요 하하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 원래 소리 안 지리지 않아요 삶이라서 좀 어색하긴 해요 아 힘들어 운동하는 것 같아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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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디어 하나 있어요 네 이쪽 이 쪽 이 쪽 레이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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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사진 찍으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기 밖에 없습니다 감 감 오세요 진짜 엄청 멋있는 너 지금 세상을 구해주는 남자 나이 지키자 세상을 보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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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감사합니다 힘듭니다. 여기 보고 한번 똑같이 한 번 볼게요. 네. 이거 한 장 찍을까요? 우리 둘이? 어. 그냥 드릴게요. 오케이. 어떡해. 멋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너가 이렇게 매니저한 한국 형식이야. 저는 생각도 못 봐. 아니. 베이쉔. 뭐? 베이쉔. 살짝 걸쳐와서. 걸쳐 앉아. 아니야. 그것만. 헐. 괴단. 베이쉔 비. 베이쉔 비. 베이쉔 비. 베이쉔 비. 베이쉔 비. 이거는 포인트 있게 해야 돼. 평소 하면. 베이쉔 비. 아. 엉 Ona 맞춰야 돼. 엉망을 쓸까? 해울에 힙스 이 prat기로 했으면 descob は wanting map profiles개하러 souci np. 어 잡았다. 발음 다 잡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런 이런 보살 있어 배웠어? 형한테 으하하하하 마 리포 여기 잘 나온 거 아니야? 자! 자! 너무 없어 이거 이 책은 올려야 돼 나도 열심히 해야 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촬영 다 끝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영상 나올 때 사진도 같이 나와요 뭘 빨리 끝나 오늘 우리 그 GAMERAS SHUT에서 지금 엄청 재밌는 촬영도 했고요 맞아요 많은 배경도 했고 많은 아이디어도 했거든요 진짜 재밌는 컨셉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가족이랑 아니면 그 pets 아 맞아 동물도 같이 찍을 수 있고 뭐 강아지 고양이 맞아요 재밌는 시간 같이 보내고 네 네 그러면 지금까지 ETC였습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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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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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부터 열한 이렇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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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